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능 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앞으로 금리가 소풍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1기 신도시는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신작을 공개합니다. 업계 최초로 2억 화소 카메라 탑재가 예상되면서 스마트폰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신작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 신작을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기존 안심전환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통합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이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집값에 따라 연 4.65%에서 최대 5.05%로 정해집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강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국의 압박에 오히려 실질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84에서 8.11%로 집계됐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대를 넘긴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하단은 연 3%대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연 5%대 정기예금 상품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강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출금리는 오른 반면 예금금리는 줄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이복현 금융감독원당은 어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대출금리가 오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 재발행이 재개되고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보폭이 커지자 은행권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변경하면서 사실상 대출금리를 소폭 인하기로 했습니다. 상단을 8%대로 끌어올린 우리은행의 실질금리가 0.9%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할 거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달 15일 공시되는 코픽스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데 예금금리 하락분이 반영돼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분이 선반영됐고 여기에 금융당국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대출금리는 보합권을 유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8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업과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이 45만 2천 명 늘어나 증가분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수출, 돌봄 수요 등에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저평가 받아온 은행주에 따뜻한 봄기운이 감들고 있습니다. 연초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김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은행주가 연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21%, 신한지주는 1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대 오름세를 나타낸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은행주의 주가 상승 요인은 크게 3가지로 꼽힙니다. 우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은행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은행주 저격에 나서며 배당 확대를 요구한 겁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는 은행 지주사를 대상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을 지키면서 단기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주가 만년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 탄탄한 실적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예상치는 16조 6,412억 원. 사상 최대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지영 교호증권연구원은 국내 은행의 순이자 마진과 대출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어 은행 본연의 업무 영역인 이자 수익에서 이익의 하방 안정성이 지속될 전망이며 경기 둔화가 진행되더라도 은행주는 사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저평가에 따른 가격 메리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은행주의 PBR은 0.4배까지 하락한 반면 ROE는 10.8%로 과거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은행주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싼 만큼 매수하는 데 부담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진했던 카지노주가 올해에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영향으로 실적 개선세가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도 카지노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실적 개선이 빨라지며 주춤했던 카지노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와 지케일은 각각 2.91%, 1.5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룻데관광 개발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코로나 시국과 달리 파라다이스와 지케일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162억 103억 원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 한일 간 90일 관광 무비자 시행이 재개됨에 따라 일본인 고객 증가가 실적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파라다이스는 4분기에 사상 최대 일본인 VIP 드라백을 달성했으며, 지케일의 드라백도 작년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증권가에서도 카지노주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동남아 관광객 덕에 카지노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향후 중국인 관광객까지 유입되며 실적이 고공행진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 외 다른 국가들로 기초 체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에 중국인들의 회복세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카지노 내에서 중국인 고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관광 규제 소식은 카지노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1기 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저희도 얼른 재건축 진행되길. 다음은 일산 소식으로.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의 오픈 채팅방이 안전진단을 앞두고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미도 2차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등의 단지는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도 곧 있을 안전진단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대로 낮췄는데, 1기 신도시의 경우 20%까지 낮추지 않는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사실은 구조안전성 30%만으로는 아마 안전진단 통과하는 단지가 많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20%의 구조안전성을 준하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구조안전성을 30%까지 낮추는 대신 조건부로 지자체장에게 10%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완화책에는 빠졌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1기 신도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뒤 구조안전성을 더 낮출지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시 다음 달 발표될 특별법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와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는 사람은 없고 매물만 쌓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일삼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대거 풀었지만, 여전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어제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5만 3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 시장 규제 완화 등을 발표한 3일 4만 9,774건과 비교하면 약 1.2% 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또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분양 시장 규제도 풀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시중의 외물이 줄고 집값 하락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셈입니다. 규제 지역 해제로 안전진단 수해 지역으로 꼽힌 노원, 도봉, 강북구는 오히려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의 매물은 각각 0.9%, 0.5%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일삼 대책에 이어 이달 안에 연 4%대 금리,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해 부동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오히려 매도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 내 소화하지 못한 금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이 시장을 반전시킬 정도로 매수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올해도 탈통신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요. 산업일부 윤해림 기자와 함께 통신사 업황은 어떤지, 또 올해의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는 고물가에 고금리, 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을 보면 모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이 총 56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LG유플러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러 가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17조 3,32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5%, 영업이익은 1조 6,559억 원으로 19.4% 증가가 예상됩니다. KT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모두 증가할 전망인데요. 매출액이 처음으로 25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특히 눈에 띕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1조 237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런 역대급 실적의 이유로는 5G 가입자 수 증가와 가입자 당 평균 매출의 상승, 인공지능, 미디어 등 신사업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마케팅 비용을 아낀 것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망이 받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앞서 가입자 수 증가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입자 수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이용자 수는 총 3,069만 2,923명으로 점유율 39.9%를 기록해 처음으로 점유율 40%대가 무너졌습니다. KT는 1,756만 9,058명으로 22.9%를, LG유플러스는 1,595만 6,201명으로 20.9%를 차지했습니다. 이용자 증가폭 둔화에는 5G 요금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 광고나 서비스 품질 논란 등으로 계속해서 잡음이 들려서 최근 당국이 이런 제재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동통신 3차를 상대로 5G 고주파 박탈과 독과정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과기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5G용 28GHz 대역 주파수를 취소를 하고요, 신규 사업자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같은 달 28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40기가에서 100기가바이트 구간에 5G 중간 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30기가바이트 이하 아니면 100기가바이트 이상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중간 요금제가 나오게 되면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줄어들어 총 매출 역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가입자도 많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1,263만 8,800여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사 시장의 16.4%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말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어선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라도 절약하자라는 소비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알뜰폰 업계에서는 5G 중간 요금제를 벌써 내놓는 등 요금제 경쟁도 치열해서 가입자 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이동통신 3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입을 모아서 탈통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담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SK텔레콤은요, AI랑 메타버스 기업들과 함께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형 AI, 메타버스 등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AI 컴퍼니, 비전 실천과 성과를 가시하는 한 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폐막한 세계 최대 전자전시의 CES 2023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행보도 눈에 띄었는데요. 유 사장은 대화형 AI 캐릭터 개발 기업 인월드를 방문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고도의 자연어 처리와 감정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AI 서비스 플랫폼 에이닷을 올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T 역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는 구연모 대표 취임 이후 꾸준한 플랫폼 사업 영역 확장으로 22년 3군기 누적 서비스 매출이 19년 같은 기관과 기교해 7.5%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KT 성장을 이끌어온 디지코 전략을 보다 확장해 다른 산업가의 연계와 글로벌 진출을 통해 3차원적 성장을 만들어내고자 구연모 KT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디지코 전략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디지코 B2B, 디지코 B2C 사업이 모두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주력 성장 사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LG유플러스도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LG유플러스 3.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라이프스타일과 놀이, 성장케어 웹 3.0 등 4대 플랫폼을 내세우며 미래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후 사업의 플랫폼화가 안정되면 광고, 커머스, B2B 등 다른 사업으로도 플랫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의 현재와 또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미래 전략까지 윤혜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언팩 행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건 3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국 주요 언론사와 파트너사의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초대장에선 구체적인 제품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갤럭시 S23과 새로운 스마트 제품을 함께 선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갤럭시 S23의 경우 기본, 플러스, 울트라 등 3가지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위 기종인 울트라 모델엔 2억 화소를 지원하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3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메타버스를 환용한 마케팅이 활발했었는데요. 엔데믹으로 일상을 되찾으면서 이제는 메타버스 속 가게가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내 캐릭터가 자신만의 레시피로 라면을 만듭니다. 메타버스 공간 속 매장과 똑같이 구현된 이곳은 성수동에 위치한 농심 팝업스토어 현장. 메타버스 플랫폼 속 분식점과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은 매운맛 정도와 면발 종류 등을 선택해 취향껏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객 접점으로 활용된 가상 체험 공간이 엔데믹을 맞아 현실 세계에 구현된 겁니다. 제페토에서 신라면 분식점 월드를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 공간을 그대로 현실에 구현한다는 컨셉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체험했던 그 라면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조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가상 공간을 현실 세계에서 만나 직접 체험하는 재미에 방문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메타버스 속 패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한 팝업 스토어도 눈길을 끕니다. 더현대에 마련된 KMFF 2022 팝업 스토어에선 20개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메타버스 단독 선공개 의료 아이템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팝업 스토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 이사는 지난해 12월 삼청동 매장의 NFT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NFT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에게 친근한 캐릭터와 굿즈로 쉽게 다가가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가상공간은 팬데믹 기간 오프라인의 대체제 성격으로 여겨졌지만, 엔데믹 이후 오히려 현실 세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유통가의 마케팅 풍경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한화솔루션이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의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조성합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북미 지역의 태양광 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성나균 기자입니다. 한화솔루션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북미 태양광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한화솔루션은 오늘 미국 조지아주에 총 3조 2천억 원을 들여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허브를 내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로 한화솔루션은 북미 지역의 태양광 생산라인을 모두 갖추는 첫 번째 단일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 5단계 중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제품을 솔라허브에서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생산라인을 한데 모아 물류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원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대규모 북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솔라허브를 통해 IRA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RA가 본격 발효된 올해부터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투자를 통해 한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